반갑다 친구야 요번에 카톡으로 새해 인사할라고 스마트폰 하나 샀다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새해 인사 보냈는데 답장 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 너것들 극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난 너것들 생각에 키보드 하나하나 정신껏 쳐서 카톡으로 날렸는데 너것들 씹지 마라 날렸는데 답장해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 너것들 진짜 극하면 안 된다 요번에 한 번 더 기회 준다 저번에 보낸 새해 복 다시 돌려주고 요번에 다시 보낸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2013년 개사년에는 항상 있는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짜다 요번에도 카톡으로 다시 날릴게 답장 없는 친구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끔 되고 오면 하원인간에 그냥 지나가지 마라 저번에 그냥 지나간 친구 이름 다 적어놨다 요번에 하는 거 봐가면서 이름 지아줄게 되고 오면 하원인간에 그냥 지나가지 마라 앞으로 2013년에는 우리 잘 지내보자 친구들아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알았나 자 끝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부를게 잘 들어라 까칠까칠 솔말은 어저께 고요 우리우리 솔말은 오늘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카톡 해라 요번에 다 왔으면 카톡 확 지아꾼다 알아서 잘해라 마지막 계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